무한 개의 합을 구해보자 일단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숫자들 간의 규칙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분자는 어차피 전부 다 1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모들의 규칙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숫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1분의 30 뒤에는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일단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1 곱하기 2야 6은 2 곱하기 3 12는 3 곱하기 4 이 정도 왔으면 이제 규칙을 파악할 수 있겠지 4 곱하기 5, 5 곱하기 6 그럼 그 다음에 올 숫자는 6 곱하기 7분의 1 그래서 42분의 1이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이 계속 작아지면서 무한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무한 개는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여기 어딘가에 얘를 첫 번째라고 놓고 봤을 때 n번째 항이 하나가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얘를 첫 번째로 놓고 본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지만 편의상 얘를 첫 번째로 놓고 n번째로 놓을게 그러면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써놓고 정리를 해볼게 일단 1부터 n,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써서 정리를 해봤어 그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더해줘야 하느냐 부분분수의 합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초등학교 최고난도 문제집에서도 나오더라고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는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야 a 곱하기 b분의 c라고 하는 분수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b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 얘가 왜 성립을 하느냐 그냥 간단해 이 뒤쪽에 있는 거를 통분한 다음에 정리해보면은 결국 좌변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b-a분의 c 곱하기 이 부분 통분해보면 ab분의 b-a가 되고 b-a가 약분이 되면서 결국 ab분의 c다 좌변과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 숫자들을 전부 다 바꿔볼게 그러면 앞에 있는 1은 그대로 써주고 2-1분의 c가 1이니까 결국 이 자리에 올 숫자는 1이 되겠지 자 여기다 살짝 써보자면 2-1분의 1 얘가 그래서 결국 이 자리가 1이 된다는 소리야 곱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자리에는 1-2분의 1이 온다 그 다음 얘를 바꿔보면 더하기 3-2분의 1 그러면 1이지 이제 1은 생략하도록 하고 2분의 1-3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3분의 1이다 쓰자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3분의 1-4분의 1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겠지 더하기 3분의 1-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야 어디까지?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더하기 n분의 1-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일단 이렇게 작성을 했어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얘는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만나서 서로 사라지네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두 개가 이웃해서 사라져 그렇다면 얘도 이웃한 애와 사라졌을 것이고 얘도 그 앞에 있는 이웃한 애와 사라져서 결국 여기에 있는 1과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얘까지 살아남았겠지 이 살아남은 애들만 써서 정리를 좀 해놓자 그러면 1 더하기 1-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사실 무수히 많은 항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결국 얘가 그냥 마지막 항인데 이 마지막 항에서 이 n 값이 무한대로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한번 여기를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1, 2, 3, 4, 5 n까지 가고 있어 그럼 이 뒤에 무한히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마지막 항이라고 봤을 때 이 n 값이 무한히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이 리미트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두 개 계산해주면 이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을 그대로 써줄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가 어떻게 될지만 생각해보면 돼 극한의 개념을 배운 사람들은 이미 알겠지만 극한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가 가능해 분모와 분자와의 관계는 결국 상대적인 관계거든 이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분모가 무수히 커져 분자는 1로 고정이야 이건 마치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티끌 하나와의 관계와 같은 거거든 얘는 우주 같은 거야 얘는 무한히 팽창하고 있어 우주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지 근데 얘는 지구상에 있는 먼지 한 톨이야 그러면 그 넓은 우주 안에서 지구상에 있는 먼지 한 톨은 어떤 존재일까 그냥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뒷부분을 0이라고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앞에 있는 e는 n이 무한대로 가든 말든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 뒷부분이 0이고 앞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문과 학생들이라면 여기까지 계산하는 방법은 배웠을 것이고 이과 학생들이라면 사실 이 문제를 많이 봤을 거야 미적분을 선택한 고3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는 그냥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봐도 괜찮을 거야 끝